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전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참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또 놓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걱정과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참 무심하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자기의 노후뿐만 아니고 자식 세대의 앞날에 엄청난 역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이 소위 선거 부정 문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뭐 채용비리니 무슨 떡값이니 무슨 맹절비용이니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 일종의 언론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 들어가 보니까 장문에 글을 썼네요.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없다면 지금껏 이뤄놓은 발전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초석입니다. 그 초석을 뛰어든 사건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벌어졌습니다. 민경욱 의원하고 제가 가장 가장 큰 차이는 민경욱 의원은 21대 총선만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사람들도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이 제야 전문가와 이런 힘을 합쳐가지고 발견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21대 총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도 모두 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혁심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사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은 거의 체면 상태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민경욱 의원이 장문의 글을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장기 도장처럼 그렇게 뭉개진 도장이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1974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천장이 뭉개져 나온 겁니다. 그 뭉개져 나온 것은 왜 뭉개져 나왔냐 투표함을 갈아치기를 해가지고 그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투표함을 갈아치우기를 왜 했냐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투표지수가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소와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재검표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투표제하고 당일투표 투표지를 다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급하게 만들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천장의 일장기 투표지인 거죠. 1974명이 송도 이동 제6투표 도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현상금 10억을 드릴 테니까 일장기 투표지에 투표하신 천 명 가운데 선착순 한 명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간지 강구를 했는데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거가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 의문을 해소한 건 선거관리 주체의 의무입니다.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뭐죠 선관위는 고소고발을 남발한 거죠. 이런 의욕을 해소할 절의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고용세습과 북한 해킹으로 선관위의 민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친다면 그것은 선관위에게 부정선거 면제비를 줄 뿐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각종 선거를 면밀히 조사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유민주의 앞날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저하고의 일치가 되는 거죠. 민경욱 의원은 4.15 총선에 국한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 저는 모든 선거 2017년부터 시행됐던 모든 선거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득표 수를 증감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참 이 나라에서 계속 생계를 유지해야 할 모든 사람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2년도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제대지 않아 실시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득표 수를. 민경욱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4.15 총선을 조작한 거고 여러분들 지금 막 작성한 것이 이게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선거입니다. 박남춘과 유정복이 다퉸던 겁니다. 득표 수정감이 12% 정도 이루어진 겁니다. 6%를 빼앗고 6%를 더하고 광주시장선거는 전혀 조작이 없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김없이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7%가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6%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일 투표자 그룹과 사전투표자 그룹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죠. 사전과 당일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의 여러분 광주시장선거는 완벽하게 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차이값도 같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선거 조작을 밥 먹듯이 해온 겁니다. 2017년부터. 인천시장선거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대구시장선거입니다. 대구시장선거를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죽었다 깨어놔도 대구시장은 당선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선거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한테 11%를 빼앗고 바른미래당 김형규 후보한테 1%를 빼앗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만져가지고 한 것이 국가기관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을 위해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어느 선거가 여러분 정상적인 선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 대전시장선거입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그것을 낱낱이 여러분들을 고해받친 것이 바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인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이 일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문제처럼 아이들 문제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공병을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도둑질을 다 알아냈기 때문에 이걸 고하지 않고서는 양심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여러분들 잿빛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례에서 확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선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호소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